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27일 벌써 이제 오찬 시간이 됐는데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서 시간이 되신 분들 제 방송 꼭 좀 봐주시고 그래야 정권교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요 문재인 정권의 정권교체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국민의 명령 이거를 거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말이죠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셔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교체의 민심 이제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여론을 많이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젊은 분들에게 제 방송 구독을 많이 권유해 주십사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인수위 보고가 각 부처비로 있게 되는데 최근에 민주당에서 말이죠 경찰에서 인수위에 뭘 보고하는지를 알려달라 우리한테 민주당에 보고하라 이렇게 해서 한번 비판 여론이 조성된 바 있는데요. 경찰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중에 가장 큰 것은요 경찰청장 직급을 지금 현재 차관급으로 돼 있는데 이걸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대통령이 되면 경찰청장의 장관급 직급 상향은 반드시 하겠다. 공직 생활할 때도 그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도 공약이지만요 공약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라고 하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중요한 몇 가지 공약들을 윤석열 당선인은 내가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신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관급 격상 과연 필요한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장관 그러니까 규모 그러니까 경찰 인원이 몇 명이나 되냐면요. 지금 13만이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경찰까지 지방자치경찰제까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공수사권을 또 넘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수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6대 범죄를 빼놓고는 전부 지금 경찰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국정원 죽이고 검찰 죽이고 오로지 살리는 것이 경찰청이에요. 이렇게 큰 5년 동안의 물줄기를 경찰 키우기 작전 뭐라고 그럴까요. 과거 같으면 경찰공화국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정도로 경찰을 키우고 있어요. 자 이 추세로 보면 장관으로 가는 이 추세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제 공약을 지키기 때문에 손해보는 측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걸 하나 짚어야 되거든요. 경찰청장의 직급을 장관으로 올려줬을 때 과연 일반 국민이 어느 쪽에 반응할 것이냐. 만약 일반 국민이 박수를 많이 치면 윤석열 당선인 공약을 지키는 데 대해서 점수가 커죠. 그러면 이게 6월 1일 지방선거도 그렇고 당선인의 어떤 공약 약속 실현율도 높아가고.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겠지만요. 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데 대해서 국민의 지지가 낮으면 공약을 지키는 데 있다는 장점보다는 손해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손해가 많은 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검경수사권을 가지고 지금 통달한 검찰의 수사권 6가지로 대한된 걸 넓히겠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김호수도 이번에 인수위 보고할 때 좀 넓혀야 된다. 직접 수사권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의 정치 철학했다는 무리한 국면이 많다.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공수사권 이전 문제 마찬가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경찰의 지나친 권력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 여기에 장관급으로까지 계급이 격상돼.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막마디로. 자유민주주의. 아니 검찰. 왜 검찰개혁이 필요합니까? 검찰 수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검찰개혁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해요. 그런데 다만 문재인식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실세대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개혁이기 때문에 말은 똑같이 검찰개혁이지만 우리가 검찰개혁의 방향과 컨텐츠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식 검찰개혁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식 경찰의 권한 확대. 이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린다. 이 공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거. 왜 그런 국민들이 네거티브하게 생각할 것이냐.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에 대한 수사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는데요. 비대. 확대보다도 더 비대요. 비대. 비대해졌는데 비대해졌다는 얘기는 능력에 비해서 권한이 너무 같다 이거예요. 즉 균형이 맞지 않다 이거예요. 능력과 권한이 균형을 맞춰서 가야 경찰도 제대로 살고 그 다음에 인권보호 측면에서의 경찰권 행사도 기대되고 그 다음에 법치에 맞는 경찰의 수사권도 기대할 수 있는데 능력에 비해서 권한이 너무 많아.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장관급 격상이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바꾸려면요. 관련 법을 다 고쳐야 돼. 뜯어 고쳐야 돼. 그런데 과연 법을 뜯어 고치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금 민주당이 172석이냐.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즉 이 법에는 정부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고쳐야 돼. 과연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실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 줄 것이냐. 저는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공약은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연합뉴스에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문가들이 몇 번 얘기했어요.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경우에는 일본만 해도 경찰이 국무부로서의 하나의 장관급 조직인데 경찰이 하는 일과 의상으로 보면 장관급으로 격상할 만하다. 내부적으로 보면 골치 아픈 인사 적체도 풀린다. 긍정적이에요. 그다음에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청 의상이나 교무를 보면 대통령이 결정만 하면 개표를 통해 가능할 것 같다. 정치권에서는 예전부터 공간대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긍정적. 다만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이 어느 정도 잘 형성됐는지 이게 결정적 조건이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라고 지금 비판적 의견도 많아요. 우선 이번에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도 말이죠. 경찰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홍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요. 직급 공정성 차원에서 장관급 격상이 형식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한 경쟁적 평가를 할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만 하더라도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스토킹 살인 부동산 투기 수사 미진 이런 것들이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경찰에서 지금 대장동 사태 이거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본령인 치안에 대한 평가 공약 현실화의 바로 밑에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술 교수 앞에서도 최종술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 장관급이기 때문에 우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뭐라고 좀 조건을 달고 있냐면 현재 중앙 집권적인 경찰 체제의 비판이 많은데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혼해야 안심하고 경찰청장도 격상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은 부정적이에요. 그러면서 다만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게 쉽게 되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청장을 격상하면 연세적으로 그 아래 계급들도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 비치는 예산의 부담이 상당히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비판적 요인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총리 인선 작업이 본격과 수면 의의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27일이잖아요. 오늘 27일 오늘 인수의가 정식으로 초대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식 보고를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인사팀 자료를 토대로 해서요. 5배수를 압축해서 보고하고 그중에 일부 명단을 검증팀에 넘겨서 본격적 인사 검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배수 보고를 하면 통상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5배수 보고하면요. 실질적인 검증은 3배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 국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총리 후보 검증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통상 국회에 송부하고 청문회를 구성하고 또 이틀간의 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본회의 표결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이게 3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인사검증 자료 조회와 검토에 일주일가량 걸리기 때문에 5월 10일부터 역산을 하면 이번 주에는 검증에 돌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여 명 정도가 거론이 지금 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 인수위 워크숍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뭘 강조했냐면 경제를 강조했어요. 가장 중심하는 것은 실용주의고 국민의 이익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다. 그래서 이 경제 코드에 맞는 사람이 총리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 된다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두루 중용된 통상 전문가고 전북 전주 출신이고 다만 73세라는 고령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하면 박용만 전 두산 회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인 출신이니까 40여 년간 활동을 쭉 해왔는데 그리고 또 민의당 인사들과도 관계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다만 재벌 춘신 총리라고 하는 데 대한 국민적 여론 이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김한길, 박주선 이 두 분도 통합의 방점을 찍힌 후보. 그리고요. 그런데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건강 문제가 박주선 전 부의장의 경우에는 같은 특수부 검사 출신 한 점이 장애물. 그 다음에 안철수 의원장은 지금 총리를 접고 당권 도전 쪽으로 지금 방향을 돌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많이. 다만 총리직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요. 지금 맡은 일에 집중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고 한눈팔 여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왔어요. 그리고 김병준 의원장의 경우에는요. 공직자가 아닌 학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라고 주변에 밝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병준하고 안철수 의원장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길, 박주선, 그리고 한덕수 지금 세 명이죠. 여기에 지금 인수위 측에서 권영세 인수위 부우 연장, 그 다음에 당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분들도 사선의 원만한 성격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쉽게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당선인이 어제 인수위 인사말을 통해서 경제를 챙겨야 되겠다. 여기에 넘버원의 우선권을 줬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알고 국회 통과를 잘 시켜야 된다. 이 측면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DJ, 노무현, 그 다음에 MB, 보수진보 양당에서 중용된 통상 전문가라고 하는 점.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 이러한 지금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추천팀 따로, 검증팀 따로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증팀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삼청동도 아니고 통의동도 아닌 제3의 장소에 사무실을 열고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검증팀에는 10여 명이 있는데 국세청, 검찰, 여러 가지 관계 사정기관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검증팀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주진우 전 부장검사의 경우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 외압을 받으니까 사표내고 나와가지고요. 윤석열 법률팀에서 쭉 선대본부에서 일을 해왔고 그다음에 과거에 청와대에서 말이죠.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지금 당선인의 경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아주 독한 검증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원칙을 만들어놓고 준수하지 못했잖아요. 30여 명을 전부 다 청문회 통과가 안 됐는데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논공행사 없이 실력 위주로 유능한 사람을 뽑겠다. 넓게 인재를 구해서 강력하게 검증한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이렇게 해서 우선 하나 방송을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요. 바로 이어서 지금 서민, 여러분들 당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서민 교수 아주 칼럼 오늘 조선일보에 서민의 문파, 답파 이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이 칼럼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 내용 별도로 제가 한번 전량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최근 들어서 서민 교수 평소에도 좋은 칼럼 많이 쓰는데 오늘 이 칼럼이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다른 뉴스하고 함께 묶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